오늘 첫째 시간은 예스 트레이더 사용방법이고요. 내일은 차트 기술적 분석과 관련된 내용이고 다음주 월요일날은 시스템 트레이딩과 터틀 트레이딩 관련된 내용이고 월화하고 다음주 월 3일차 동안은 제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주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예스 트레이더를 개발한 예스 스탁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하신 분들이 직접 오셔서 랭기지, 전략 코딩하는 방법과 스팟이라는 교육과정을 따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동영상 녹화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4시 반에 시작을 해서 6시 정도에 잠깐 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7시 한 15분이나 반 정도까지 두 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끝나시고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교육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좌 개설은요. 예스 트레이더 사용은 지금